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수요일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요. 네 그렇죠. 지금 날씨 온도 보니까 여의도 온도가 30도. 지금 아침 9시인데. 네 너무 좋죠. 어떻게 이 무더위를 좀 이겨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이겨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시험시험 하셔야 될 텐데. 지금 무더위이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이나 집에서 에어컨 밑에서 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저는 또 남양주을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또 도전자로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뛰어야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땀의 가치 이런 걸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도 지역 주민들 만나서 강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더위에 많이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정책이나 그리고 에어컨 사실 말씀하셨지만 전기요금이 부담돼서 에어컨을 못 트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에어컨이 없는 집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정부가 국가적으로 어떻게 좀 보완을 해주고 보조를 좀 해줄 것이냐 이런 것도 계속해서 논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같이 살인적인 더위에서는 에어컨 없이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에어컨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제대로 틀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기세는 누진세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틀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인적인 더위가 있고 할 때는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겠죠. 네. 좀 더 집중해서 여름에 우리가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이런 정책도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병주 의원님 더운 아침이지만은 그래도 좀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이슈가 좀 있는데 지금 휴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다시 휴가를 떠났고 김기현 대표는 베트남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휴가 중이고 휴가 때 읽을 책 목록도 공개가 되고 했던데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부터 6박 7일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 거제도 저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통령 별장이 있으니까 간다고 하던데 의원님은 휴가 계획 없어요? 네. 저는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특별한 계획 없으시고 지역 활동? 지역 활동과 또 주블리 김병주 유튜브도 운영하다 보니까 쉴 틈이 없어요? 네. 그리고 방송 또 출연이 여러 건 있고 해서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마이티비 출연하셔야 되니까 수요일은 또 못 빼시고 그런데 윤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대통령도 휴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휴가 가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또 휴가를 가야 또 밑에서도 부담 없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대통령 휴가 기간에도 국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백이 없어야 할 때인데 윤 대통령 휴가 간다고 하니까 작년 휴가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난해 휴가 때 어떤 일 있었죠? 지난해 휴가 때 윤 대통령이 휴가를 저도로 관리하다 못 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보냈는데 그 당시 미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으면서도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로 한 4, 50분 통화를 했었죠. 그때 실제 낸시 펠로시를 수행했던 미 하원 의원을 제가 만나서 그 당시 설명을 들었었는데 낸시 펠로시가 그 당시 대단히 화가 났었고 또 대단히 본인이 보기도 이상하게 보였다. 아니 서울에 왔는데 대통령과 이렇게 전화통화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면 서로 만나는 것이 맞는데 낸시 펠로시가 여러 나라를 거쳐서 왔는데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을 다 만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홀대받는 거에 대해서 하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사실 우리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뭡니까? 인플레이션 간축법, IRA법이 그때 얼마 후에 통과됐잖아요. 그때 사실 윤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여사를 만나서 하원 의장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부당함이라든가 우리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으면 실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서 우리의 불리익을 최소로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았죠. 사실은 방문한 이후에 얼마 있다가 하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픈 추억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휴가는 필요한데 휴가 중에도 국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번 휴가 때 저도에서 6박 7일 머문다고 하던데 그 사이에 어떤 일도 국정 상황에서 발생하지 모르니까 거기에 제대로 대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춰야 된다. 김병주 의원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잘 파악을 판단하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이동관 새 방통연장, 내정자, 후보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 사실 그동안 지난 5월부터 내정할 거다, 내정됐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아니, MB 때 언론장악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까 그리고 잔여 학폭 의혹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연 임명을 할까, 지명을 할까라고 했는데 지명을 했어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언론장악 기술자로 대변되잖아요. 이동관 방통연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의혹도 해소가 안 됐죠. 학폭 문제라든가 이런 의혹도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독주하겠다는 어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선전포고다. 네, 실제 국민들이 반대하고 언론인들은 한 80%가 우려하면서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데도 했잖아요. 이것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태행이 불을 보듯이 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언론하면 어떻습니까? 자유, 독립, 공정성, 공익성, 공공성 이런 것들이 강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방통이법에도 그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대통령 인수위에 포함돼 있던 사람은 3년 동안은 안 된다. 3년 이후에 방통위원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정자, 지금 이동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인수위 위원은 아니었지만 인수위 고문이었어요. 그렇지만 고문이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얘기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도 대통령실 특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수행한다면 방송통신의 독립성이 전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언론관이라든가 왜곡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어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기자회견과 만나서 문답을 잠깐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한 말인데 그 뒤에 어떤 얘기를 더 붙였냐면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 퍼나른다든가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전달하는 건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거다. 우리가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던 공산당의 신문 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관지 내지 영어로는 오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그러면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공산당? 네. 이 얘기, 제가 글쎄요. 2023년에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단어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모처럼, 진짜 모처럼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들었죠. 마치 공산당의 기관지를 빗대서 일부 언론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왜곡된 그것이죠. 사실은 공산당은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그 빗대는 예가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공산당의 기관지처럼 하는 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실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기자가 물었더니 그런 언론사가 어디냐 하니까 국민이 알 것이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판단할 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언론 중에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이동간 후보자, 지명자의 밑뚫어진 언론관이 저는 보여진다고 봐요, 실제. 지금 언론들 같은 경우는 나름 공영방송들은 중립을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국민들 중에 KBS든 MBC든 이런 방송국에 대해서 공산당 기관지 같다고 얘기하는 또는 느끼는 국민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한쪽 측면만 이래 보고 이렇게 본다는 건 아주 왜곡된 이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손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언론을 장악을 해서 이런 언론들을 손을 보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져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른바 그런 언론은 공산당 기관지다. 이렇게 편을 갈라서, 갈라가지고 우리 편, 우리가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가 있고 우리가 언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관지하고 부르는 언론이 있다. 딱 갈라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놓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도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가짜뉴스는 기존에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가짜인 뉴스를 내는 걸 허위정보.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가짜뉴스는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든가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가짜뉴스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짜뉴스다. 개담이다. 개담이다 하고 또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의혹 제기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개담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동안 내정자 같은 경우는 실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하겠다.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운운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데에 대한 재가를 물리겠다. 이거와 똑같은 거죠. 정부에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하는 것을 가짜뉴스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손을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아니, 자유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유라는 의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압박하거나 누가 이렇게 지시하는 거에 따른 게 아니라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유의 책임이 따르는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자유의 책임이 따르는데 자유롭게 우리가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얘기하듯이 언론 말에 대해서도 이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민주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다수결이든 어떻게든 해나가는 게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본래 모습인데 이제 아예 공산당 기관제 같은 데가 있으니까 여기는 언론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제외, 배제시켜버리는 자유는 여기에 적용을 안 시켜버리는 이런 정치와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밖에 안 느껴져서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실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방통위원장 직책은 어떻습니까? 방통위 같은 경우는 언론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방통위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고 이사회를 통해서 교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의 재허가라든가 재성인 권한도 가지고 있고 KBS 수신료같이 이런 분리징수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이동관 내정자의 의도 이런 것들이 이런 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기 말 속에. 네. 그래서 8월 중순쯤에 청문회가 열리게 되고 거기서 검증이 있을 텐데 검증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임명을 밀어붙일 것이다 라는 의혹이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내정자 같은 경우는 가족 전체가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학폭 문제도 아직 제대로 해명이 안 됐고 또 학폭 문제 할 때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외압을 한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김순효 당시 변화하고 이사장한테. 이사장한테 전화해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전학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직 해명이 정확히 안 됐고요. 사실은 또 부인의 인사 청탁에 관계된 것도 재판 내용과 해명이 서로 다르잖아요. 재판에서 나온 내용들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윤 대통령께서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내정을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아주 국민들을 무시하고 사실을 독주하겠다. 또 언론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동간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 우려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이걸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재송부 요청해서 다시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텐데 이번에 김용호 통일구 장관 임명했듯이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의원님 보고 계십니까? 저는 내년 총선을 단계적으로 겨냥해서 유리한 여건 언론의 지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해요. 내년 총선에 공영방송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만드는 거죠. 총선 전에 그렇게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총선 전에 만들어서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어서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밑에 깔려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총선을 겨냥한?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유리한 여건을 계속 언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보내서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가짜 뉴스를 막고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을 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재풀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주 적은 것 같아요. 계속 MB 정부 때 기용됐던 인원을 다시 기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대적인 인원을 기용하죠. 그리고 MB 정부 때 잘하던 사람을 기용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MB 정부 때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을 계속 기용하잖아요. 이른바 언론 통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사실 MB 정부 때 언론 통제하고 장악했던 증거와 이런 것들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 내용에도 나와 있는 거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당시 보면 MB 정부 때 국정원에서 작성한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당 구성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에 보면 2010년도 6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방송사가 꾸린 선거 기획당 구성과 관련해서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해서 자평양 제작진을 배제하라 이런 언급도 있고요. 이것은 홍보수석식 요청사항이다. 이런 것도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기용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입맛에 맞는 일을 해 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원하는 언론의 모습, 그걸 이동관 후보자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다시 또 MB 때 기억하시겠지만 KBS 정현주 사장, 해임하는 과정에서 KBS 구성원들이 저항했던 그런 모습도 경찰이 KBS 안에 들어가서 구성원들을 끌어내는 이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MBC도 마찬가지예요. 김재철 사장이 들어와서 파업에 들어가고 노조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용기자 채용이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또 반복이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 방송을 청취해보면 시청해보면 일부 패널들은 이동관 네가 방통위원장 되면 나는 잘릴 것 같아. 이 프로그램은 폐쇄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언론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실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많이 했던 패널들은 교체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 말은 윤 대통령한테 비판적이에요. 윤석열 정부를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패널들이나 진행자는 설 자리가 없어질 거다.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긍정이 30%대, 부정이 과반이에요. 50%, 60%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론에서 무조건 정말로 균형을 맞춰서 보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잘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게 공영방송의 역할일까 계속해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국민들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얘기를 방송에서도 그 여론이 투영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일 텐데 이게 거꾸로인 것 같아요. 아, 언론이 잘못돼서 여론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지금 정권은 판단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본인들의 지지도가 30대 초중반이잖아요. 계속 거기에 갇혀 있는데 30%대에 갇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반성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론조사가 안 나오는 것은 언론 탓이야. 언론이 자기들을 공격하고 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좀 손을 봐야 돼.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손을 보려고 하고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이나 진행자나 패널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패널들은 또 교체하려는 이런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방송을 보면 요새 그런 내용들을 부쩍 많이 패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동관 관련해서 얘기할 때 나는 잘릴 것 같다. 진행자는 변호사 출신이니까 잘려도 변호사 하면 되는데 나는 생계형 패널이기 때문에 잘리면 막막하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방송에서 해저되겠습니까? 그만큼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MB 때 우리가 전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반대 여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이동관 후보자가 얘기를 해나갈지 이것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인사청문회도 중순에 진행이 되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송곳 검증을 또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인사청문회가 이제는 점점 무용론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존중해서 거기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든가 거절이 되면 실제 채용, 임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국회를 존중해 줬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그냥 임명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가볍게 보는 처사라고 보여져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데 전혀 존중하지가 않고 무시해버리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국회를 무시하는 걸 넘어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이번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다음 주에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양평고속도로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서울에서 양평까지 가는 종점을 왜 바꿨느냐. 그렇죠. 과연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국회 본의위에서.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국정조사 안 된다. 국정조사보다 여야가 검증일을 꾸려서 노선 검증일을 꾸려서 전문가들도 불러서 들여다보자 어떤 안이 최선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죠. 물타기다. 여야가 노선 검증위원회를 꾸려서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로 보여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거짓 해명의 말 바꾸기를 해봤는데도 안 되고 그리고 자료 공개한답시고 불투명한 자료를 공개하고 임의적으로 자료를 수정, 삭제한 이런 의혹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피해가기 위한 어떤 꼼수로 제시한 것 같아요. 노선 검증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이 백지하 선언한 것도 감춰질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쟁점은 특혜 의혹이다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종점 지역에 보니까 김건희 일가 땅이 있다. 그래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의혹인데 이것은 설금원이 노선 검증위원회를 열게 되면 정책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느 노선이 타당하는가.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노선 검증위원회는 국회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얘기다. 노선을 정하는 것은 정책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정하는 겁니다. 국회는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회가 이러한 행정적인 또는 정책적인 걸 결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지. 그럼 노선 검증위원회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아예 노선을 같이 여야 합의해서 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행정부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 역할과 행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걸 섞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엄연히 상권이 분립이 돼 있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맞는데 국회와 행정부가 같이 모여서 노선을 결정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글쎄요. 의혹이 명백하고 분명한데 거기에 대한 해소보다는 정책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나오니까 맞지 않다. 그렇죠. 사실 이것의 본질은 종점이 변경됐는데 누가 언제 왜 무슨 근거로 했냐 이것이 가장 궁금하고 이것이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가장 궁금한 건데 계속 다른 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국토부 현안지리 국토부 현안지리에서도 원효용 장관이 나와서 얘기했던 게 민주당이 사과해라. 자신이 백지하 선언, 중단 선언이었는데 그거는 민주당 탓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백지하 선언 그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만나서 오물을 치워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데 민주당한테 달려있다. 이런 주장도 펼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은 적반하장 또 유분수인 것 같아요. 실제 본인이 백지하 선언을 하고 국책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야말로 장관의 월권 행위로 보여지는 대목들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적도 없었고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하고 문제제기한 민주당 보고 사과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백지하 선언을 했는데 국책사업, 이것도 한 15년 동안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이것을 그리고 예탁까지 끝난 사업을 백지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백지하 선언을 하고 그것을 주스리지 못하니까 민주당의 공을 던져버리는 꼴이잖아요. 민주당이 사과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백지하 선언할 때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지만 그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처음 들었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모 보면서 하는데 맨 처음에 말할 때 중단하고가 아니라 중단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말을 바로 바꾸는 모습. 누구 얘기를 듣고 메모했다가 그거 그대로 읽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때도 행설수술을 했잖아요. 백지하 선언이라는 단어도 쓰고 중단하는 거냐. 맨 처음에 중단한다고 했을 때 기자들이 물으니까 백지하 하는 거다. 우리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완전히 백지한다. 한람 다음 정부에서 해라. 해놓고 또 말 바꾸기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지금은 민주당이 사과하면 하겠다. 또는 지금 와서는 노선 검증위원회를 꾸리자. 등등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노선 검증이 이것보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혀야 된다. 당연하죠.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떳떳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양평고속도로 종점 바꾼 것에 대해서 떳떳하고 또 김건희처가 땅이 있는 그런 것도 외압이 전혀 없고 떳떳하다고 얘기했으면 그걸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또 피하려고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데 뭔가 뒤가 꾸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떳떳한 국정감사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은 지난번에 국토위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국정감사에서는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죄가. 국정조사에서는. 국정조사에서는 위증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국민적인 의혹을 완전히 먼저 풀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가 가야 되는 것이죠. 원인 진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해도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참 이상해요. 그게 선산 있다고 했는데 선산 위치도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선산 땅이 원래 있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 그걸 또 추가 매입을 합니다. 최은순 씨 가족회사라고 불린 ESIND 거기서 또 땅을 사고 좋은 땅, 이른바 예쁜 땅 이런 데 사면서 점점 주변에 땅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정말 의도 없이 샀겠느냐 부동산 사업하는 그 회사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혹이 계속 남아있고 이번 현안질의 이후에도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풀리지가 않았어요. 아니, 그럼요. 실제 풀리지가 않았죠. 지난번에 국토위 하는 것 쭉 들어봐도 국토부가 발주처인데 용역업체가 어떻게 발주처 의견도 없이 독자적으로 종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 용역업체에 물어봐야 된다. 뭐 이딴 식으로 대답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의혹이 많이 되니까 자료를 전부 공개하고 국민에게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랬었죠. 홈페이지에 55건을 공개를 했어요. 그중에 보면 20건은 아예 공문서 번호도 없는 것들입니다.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공문서 넘버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일부는 편집한 정황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 눈동이처럼 의혹만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다 밝혀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단독으로라도 이것은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적으로 의혹이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것은 문제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그것을 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양평군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 판단해보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노선 검증을 해보자 정책적으로 풀려고 할 텐데 그게 의혹을 푸는 길은 아니다. 의혹을 풀고 원인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왜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국책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건 후순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권 보호 이 부분입니다. 교권 회복. 그렇죠. 저희 오마이티비에서도 생중계를 했지만 지난 주말 아니면 지지난 주말에도 교사분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서울 도심에서 교권 회복, 교권 보호를 위해 또 이번에 숨진 서울 S초등학교 교사 진상규명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사실 초인교사가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쳐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저버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인데 결국 사실은 교사가 바로 서야 학생들도 바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한 우리 교사분들이 일부 학부형들이죠. 일부 학부형들로 인해서 아동학대범으로 오인받기도 하고 또 교육현장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악성민원으로 많이 내서 고통받는 일이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권이 무너지고 피해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정교조에서 밝힌 거에 의하면 교사의 81.6%가 학부모의 가도한 민원을 84.1%가 학교의 지지 및 보호체제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사들과 학생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초등학교 교사분들은 시위를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3만 명 이상 그 살인적인 더위에도 땡볕에 모여서 이런 걸 외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게 심각한 게 이번에 자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지만 지난 6년 동안 100명의 교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그 수가 초등학교 교사였다.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100명 가운데 70여 명이 특히 원인 불명이라고 자료에 있던데 그동안 교육당국이 제대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 아니냐. 원인 불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여다봤으면 왜 사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왜 목숨을 끊게 됐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교육당국이 들여다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운명을 달리한 서희초 교사 같은 경우도 지난해 5월부터 학교 측에 10여 차에 상담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담이 형식적이었다. 네. 고인의 동료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 학교에 특히 법조인 학부모들이 좀 많았는데 툭 하면 소송 운운하고 교사들을 협박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교사들을 괴롭히고 이런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교사들의 보호할 시스템이 절실한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뉴스 중에 MBC 뉴스에서 보니까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교장과 교감을 7차례나 고소고발을 하고 했던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전교 부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상인 학생인 것 같아요. 나갔는데 당선이 됐다가 무효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후보자 6명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하니까 그때부터 부모가 나서서 고소고발하고 정보공개 신청도 29건이나 하고 교육청의 행정심판을 8건이나 하고 국민신문고에 24건의 민원까지 제기를 해서 민원 처리하고 정보공개 신청한 것 좋지 않냐고 너무나 이렇게 마비될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거죠. 지금 상상이 안 가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에서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훈육하고 가르치잖아요. 이런 부회장 선거도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또 그걸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자식을 남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 배우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 학교의 어린아이들 문제까지 법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국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화가 지금 생기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봐요. 옛날에 대통령실에 이루어지는 걸 비판하면 그것은 해명하고 그걸로 끝인데 툭한 고소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툭하면 정치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고소고발로 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툭한 고소고발하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저 밑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훈육에 관계된 것도 고소고발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 이것이 되겠습니까? 교권 보호 교권 확립 당연히 필요하고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교사분들 또 많은 국민 분들도 교사들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고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 이런 것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와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인권조례 지적하는 모습에서 보이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 발언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생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다.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 모습을 저희가 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런 교권이 확립 안 된 본질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제기라든가 학부모들의 이러한 법적으로 갖고 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는 본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그렇다. 또는 정교조 교감, 교육감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엉뚱한 하사를 돌리고 있어요. 마치 학교가 학생교건대, 학생인권의 결투장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진짜 학생들을 훈육하고 이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교건대 학생인권 간의 결투장으로 만들었고 학생인권에 대한 혐오 정치를 선동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본질은 사실은 교사들의 교권 확립인데 학생에 기인한 것보다 학부모에 기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젊은 교사의 이런 항망황, 죽음 이러한 것들을 소모적 경쟁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되고 실제 본질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교권을 확립해 주고 학교를 바르게 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삼고 또 어디에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본 대책을 고민해 보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꼭 내놓길 바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이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이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을 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라는 문구를 넣는 걸 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미국은 아마 끊임없이 한미일 안보 공동체 또는 집단 안보 체계를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한미일이 군사동맹처럼 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고 겨냥하기 위해서 한미를 묶으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정황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일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국한되어 있었어요. 지금 사실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일본은 안보적으로 우리가 경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점을 유지했는데 그 적절점이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정보 공유 정도로만 지금까지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안보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강화하는 것도 사실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정도 강화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한미일 안보체계는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견제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안보체계를 만들려는 의도가 밑에 깔려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본도 원하는데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대응하기 위한 안보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내심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에 국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에 대응하는 안보체계를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죠. 특히 이번에 한일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를 의무조항으로 엿는다 했을 때 이것은 거의 중군사동맹까지 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군사동맹으로 가는 진검다리라고 보여져요. 한일이. 이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한반도 말고 다른 전역에서의 전쟁에 휩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우리가 빨려들어가는 것이고 또 지금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이 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일본말로는 생깍구열도 중국말로는 위다오다오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와 협의할 의무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 개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요구한다 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절점을 유지해야 된다. 한밀 군사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국한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밀 정상에다 중요하잖아요. 우리 안보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빨려들어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바로 직격탄을 사실은 안보에도 받지만 경제에도 받습니다.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아주 더 어려워지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중국하고 경제에서 흑자보다 적자가 많이 나고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직격탄을 바로 경제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한밀이 밀착할수록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랑 밀착해서 북중러 한밀 대립전선 이른바 신냉전 시대로 가는 게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전승전 행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전승전 행사가 열리고 열병식도 있었는데 여기에 중국하고 러시아 대표단이 왔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북중러 구도가 만들어지는 모양새였잖아요. 중국 대표단 단장은 리홍중이라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부의장, 국회 부의장격이고 러시아 대표단은 높여서 장관급이 왔죠. 세르게이 소이구 국방부 장관이 왔잖아요. 와서 10년 만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초청돼 왔었고 그래서 사실은 한밀 북중러 구도가 깊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특히 러시아와 관계가 더 밀착되는 것을 보고 우려를 했어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하고 세르게이 소이구 국방부 장관이 공개석 행사를 4번이나 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동행하면서 했던 것을 봤을 때 점점 이렇게 러시아와 밀착되는데 그 밀착의 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북한의 무기, 북한에 지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우려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무기 세일즈라고 해야 되나요? 무기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북한과 러시아가 주고받기 식으로 이른바 무기 거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에 북한 방사포 122mm가 사용되는 것이 뉴스에 언론에 났었잖아요. 러시아로 넘어가는 방사포 122mm 방사포가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탈취를 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쏘고 있는 이런 정황들이 언론과 사진에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방사포에 방 한 걸로 120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북한의 122mm 방사포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었는데 그 사진을 통해서 봤을 때 북한의 무기들이 러시아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세르게이 소이국 국방부 러시아 장관이 와서 더 그런 걸 요구했겠죠. 탄약이라든가 무기라든가 필요한 병력까지도 요구했을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협의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북한이 무기를 지원하고 하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러시아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러시아로부터 신무기 기술을 받는다든가 또는 폭격 무인기 같은 걸 지원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당장 우리 대한민국의 위협이 더 가중되는 처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반도를 벗어나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실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50여만 발이 미국을 경유해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정황들이 속속 포착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는 형국이 가고 있고 북한도 지금 러시아에 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를 지원하는 꼴로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다. 나무 전쟁에. 그렇다면 그 불씨가 한반도로 바로 전념이 되어 올 수가 있는 거죠. 전파되어 올 수. 그것이 한반도의 안보의 불황 정성을 훨씬 더 높이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 고조보다 긴장 완화가 중요하고 전쟁 준비보다 평화 유지가 중요한데 네. 그리고 이번 8월 16일부터 후반부에 대규모 한미 훈련을 합니다. 맞아요. 그럼 한미 훈련을 할 때 또 북한이 다양한 도발을 해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점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먹구름이 점점 더 밀려오는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이걸 좀 제대로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국회에서도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당 얘기 그래도 저희가 잠깐 해볼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10월 사퇴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허무 맹랑한 소리죠. 당내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 것은 아니고 TV 방송에서 보수 패널 정치가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짝이 또 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당에서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윤석열 정부의 폭전과 폭주에 맞서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가 가장 높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리가 어떻게 반대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이 서한까지 보냈잖아요. 그런 문제라든가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 앞으로 내정이 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명되면 언론 장악을 핵척할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제 재난으로 부터도 지금 안전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당과 정부의 폭전과 폭주에 우리 야당이 어떻게 맞서느냐 거기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겁니다. 사실 이 대표께서 임기는 내년 8월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비명계조차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연말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김두관 의원 자신도 여기 거명이 됐잖아요. 차기 당대표. 네, 맞아요. 김두관 의원 자체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를 자꾸 문제 삼아서 야당을 분열을 원하는 세력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누가 대표를 하니 마니 이걸 가지고 시간을 보낼 그런 여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에 나사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안 보면 안 보, 경제, 재재난, 외교 이런 데 곳곳에 또 학교 문제까지 이런 데 나사들이 많이 풀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린 나사를 다시 조여서 국가를 경고히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민주당은 가장 관심이 많은 거죠.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주에 만찬도 같이 했었는데 그럼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메시지도 같이 힘을 합해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자. 이런 메시지였잖아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지금은 당내 문제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정이나 폭주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최근에 그런 메시지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이재명 대표님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싸우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은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순연님이 김병주 의원의 의정을 넘넘 잘해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민시민님 김병주 이재명 민주당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유지연님 응원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희정님도 김병주 최고입니다. 이렇게 김병주 의원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오마이티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도 좋아요, 엄지척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오마이티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오마이티비 유튜브 실시간 후원도 받고 있고요. 유튜브 멤버십 가입 받고 있으니까요. 오마이티비 응원하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시민님께서도 주블리 의원님 오랜만에 뵙네요 라고 하셨는데 주블리 김병주 계속 되고 있죠? 요새 최근에 구독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구독자가 줄었어요? 이럴수가 늘기만 하다가 줄었어요? 최근에 제가 한 두 달 동안 지역 활동 열심히 하느라고 주블리 김병주 방송을 조금 소홀히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유튜브 시장이 여기가 정글 같은 곳이라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름 휴가철인데도 제가 휴가 안 가고 열심히 지금 해보려고 더 하고 있습니다. 주블리 김병주 아직 구독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면 김병주 의원의 여러 가지 활동 또 현안에 대한 생각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원님 저희가 방송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날씨가 너무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여름 편안하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마이티비 주블리 김병주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 역시 유튜버다운 그런 마지막 멘트 너무 좋았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